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영풍재지 되겠습니다. 영풍재지 코드번호 00674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20일 오후 4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시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나스닥 S&P500 지수가 반등을 이틀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서 새롭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신규 실업수당 신규 실업수당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이 조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어느정도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넷플렉스 페이스북 그리고 알파벳 그리고 비트코인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 스토레티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 2% 정도 올랐고요.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44만4천건으로써 3월 14일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느정도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도 백신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있죠. 백신 관련주들도 굉장히 백신을 맞음으로써 사람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오류가 나서서 이렇게 될 거고요.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어땠습니까? 조금 어렵지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죠.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많았거든요. 근데 오전 오전 10시 반 정도 되니까는 상승했던 놈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계속 흐르듯이 계속적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조금 있었고요. 선물을 조금 사줘야 되는데 선물도 많이 안 사줬습니다. 그러나 고객 예탁금이 지금 밖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저가 매수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에서 조금 주식을 많이 사주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조금 우직하고 금융 투자는 단타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성을 조금 잘 좀 살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풍 좀 가지고 한 영풍 제지 좀 가지고 왔는데 영풍 제지 지금 어차피 코로나 확진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확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 확진이 지금 한 542명씩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종이, 목재, 택배, 포장지 이런 관련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계속 수혜를 입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을 한다고 해도 저가에서 조금 살 수 있는 그런 대담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단계적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좀 올라왔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기 가격대입니다. 여기 가격대. 정확히 8200원. 지금 현재 8200원에 개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팔지 않는다. 팔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현재 죽었죠. 죽었다라는 것은 세력 이탈이 없다라는 거죠. 세력 이탈이 없으니까는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죽을 때까지 옆으로만 행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주면서 수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나눠 보겠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의 뭐 지금 4달 동안 이 가격대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래량도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물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력이 만약에 머리가 좋다라고 한다면 높은 가격에다가 개인들을 끌어올려서 개인들을 물리게 한 다음에 손절을 시키고 자기네가 물량을 가져서 높은 곳에 파는 것들을 잘해요.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외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기간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의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 대주주하고 손잡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두터워요. 그쵸? 여기서 바로 이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를 못 두르니까는 여기에 또 매물대가 또 있고 살짝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그쵸?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조금 매물대가 조금 두껍긴 한데 일단 거래량 터뜨리면서 8,200원 정도 뚫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겠습니다. 계속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식하면서 꿀팁 하나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요.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 칸을 클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재 소장님께서 7시 45분부터 미국 시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당대학 이슈에 대해서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AP텔레그램 가입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원이라는 종목 1980원에 나갔습니다. 2120원에 해가지고 15.85%에 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수익 한번 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영풍 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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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